오야, 은혜 오야, 은혜 너 누구야? 저는 한 계절이고 의사예요 난 꼭두 꼭두가 뭐예요? 저승길에 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어? 아니야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이러지마 이러지마 내가 한 계절 말에 복종해? 꼭두씨 자세요 내가 왜? 꼭두씨 저 와서 좀 줘요 열심히 명령하지마 응? 우리 만나보세요 저 나랑 사귀고 싶으면 증거를 대봐요 무슨 증거?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증거 지금 당장 확인해볼까? 어떻게요? 키스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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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